기출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A3셀부터 시작하셔서요. F12 영역에다가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글꼴 크기를 18포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클릭하셔서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A4부터 G4를 선택하시고요. 체육의 색깔은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 텍스트 맞춤을 가로 균등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맞춤에 가셔서 가로에서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C5부터 C15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5부터 G15 영역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을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현재 일반을 회계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G3 셀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연또은 두 자리고요. YY 그 다음에 슬래시로 수정합니다. MM 슬래시 그 다음에 DD로 수정하시면 연또은 연또은 두 자리 그 다음에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로 YY 슬래시 MM 슬래시 DD로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그 다음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셀 서식 5문항 같이 살펴보셨고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F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조건이요.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뭐뭐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 입력하시고요. AND 가로 열고 첫 번째 주택 대출 종류에 가셔서 C4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F4, F4 눌러서 C열에 있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수정하신 다음 그 값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신표 대출 기간이 24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대출 기간 2, 4를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이 열은 고정,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값이 2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정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 다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AND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셨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 기간에 표시하되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근무 기간을 5년 미만이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무 기간을 표시하는데요. 일단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날짜에서 시습하는 날짜, 컴퓨터의 오늘 날짜에서 투데이 함수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연도에서 이열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자가 있는 C3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얘는 날짜를 구하신 기간, 그러니까 연도를 뺀 기간이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날짜가 아닌 일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열함수를 통해서 이열, 만약에 구한 값이요.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맨 끝에 가셔서 수정하시거나 또는 이열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이열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그거나 같습니까? 5라고 입력하시고 5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 조금 전에 구하신 이열을 통해서 구한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Ctrl-C, Ctrl-V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열함수를 통해서 이열함수를 통한 수식을 구한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럼 그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5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공백, 5년 이상인 데이터는 근무 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단, 구한 값 뒤에다가요. 연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좀 수정이 필요한데요.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건에 만족하면 연도를 구한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끝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연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는데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와 제가 실습한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학점의 표준 편차를 H11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신 다음에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준 편차를 구하고 자례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H11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D, D, E, V, S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학점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요. H10까지 드래그 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더블클릭 하셔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자리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R, O, U, N, D 더블클릭 하신 다음 라운드 함수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눌러서 표준 편차 구한 값을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표준 편차를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이 건조기 제품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D24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고 나누기, 개수로 나눠주는데요. SUM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누르셔서 첫번째 레인지는 제품명에 가서 두번째 조건은 건조기를 찾겠습니다. 세번째는 판매 금액에 가서 범위를 넣어주시면 제품명의 건조기에 해당한 같은 행의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건조기가 몇 건이었는지를 셀 수 있도록 슬래시 나누기 COUNT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COUNTIF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 레인지는 제품명에 가서 조건은 건조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에서 개수로 나눈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성별이 여자이면서 성별이 여자라는 조건을 우리 I23에다가 작성하시고 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 옆에다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23부터 J24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셨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DCCOUN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DCCOUNT 라고 입력하시고 DCCOUNT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번째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두번째 필드는 성별 점수인데요. DCCOUNT는 숫자가 있는 필드를 이용하셔서 개수를 셉니다. 점수 필드를 선택하시고 조건은 성별이 점수가 라고 입력하셨던 조건 I23부터 J2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다가 M% 연산자 입력하시고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표 5번 학생 코드와 학가 코드표를 이용하여 학가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와 네번째에 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학가 코드표에서 찾을 건데요.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D28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MID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MID는 첫번째 텍스트 우리 학생 코드에 가서 스타트 넘버 세번째부터 몇 글자 두 글자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학생 코드에 중간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고요. 그 값을 가지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하시고 더블클릭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찾을 값은 MID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인은 참조하는 표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첫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번째 열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계산 작업 문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첫번째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A3부터 G19 영역을 선택하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셔서 A25셀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품 코드는 필터를 선택하고 생산 일자는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생산 공장은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갑에다가 생산 수량 그 다음에 분량 수량을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생산 수량의 합계 그 다음에 분량 수량은 평균입니다. 또한 갑 영역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합계 생산 수량을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의 분량 수량을 더블 클릭하셔서 평균으로 바꾸시고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쪽에 오른쪽으로 가로에 합계를 표시하셨던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시고요. 생산 일자는 월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시오. 월 단위로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만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셔서 일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고 월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 피버 테이블 맞게 작성이 되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셨 문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거죠. 되셨다면 저희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부분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정렬부터 확인하시는데요. 지점 있는 B3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 정렬이 되셨다면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기준이 그룹할 항목이 됩니다. 지점을 선택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체대를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지점별로 전반기 총 판매량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을 체크 함수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최대와 지금 구할 평균이 동시에 표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이제 표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안쪽에 피부 작성된 부분합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홈에 가시면 표 서식의 밝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한 파랑의 표 스타일 밝게 6을 클릭합니다. 영역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최대 전체 최대 값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A3부터 저희는 E25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문제에서 셀 서식을 수정하라는 언급이 없으니까요. 네 그냥 구하신 평균 그 다음에 최대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문제인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단추에 연결하는 거네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단추를 선택 그 다음 B25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25부터 C16 영역에다가 드래그 매크로 이름을 총액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총액이라고 표시가 된다면 저희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F4에다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합니다. 썸함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진찰료 더하기 검사비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 이미의 셀 하나를 클릭하셔서 범위 정돼신 거를 해제하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이래일 텍스트를 수정하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총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시면 빗면을 찾을 수 있고요. 사각형 빗면을 클릭 그 다음 E15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셔서 F16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우기라고 입력하셔서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채우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록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 채우기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범위는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에 채우기가 있고요. 표준색의 연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파랑 선택하시고 이미의 셀 하나를 클릭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총액도 한번 지워보시고 셀 서식도 임의로 채우기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총액 구해지는가 채우기 누르면 연한 파랑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업일수와 중고등학생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업일수 파랑색 계열은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재료비와 신청인원은 표시하는데 중고등학생 요소만 고등학생은 빼고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계열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바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기존의 차트 데이터 범위는 딜리트 눌러서 지우신 다음에 우리는 분야가 표시가 될 겁니다. 중고등학교 대상의 분야가 A3부터 A5까지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신청인원과 재료비가 나올 수 있도록 D3부터 E5까지 다시 A10부터 A12까지 D10부터 E12까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범위 수정하셨고요. 중고등학교 요소가 제거된다는 얘기는 고등학생만 나와야 되네요.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차트가 문제하고 좀 다르네 하고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제가 범위를 잘못 지정했네요.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중고등학교를 뺀 고등학생만 나와야 되니까 분야와 재료비 신청인원 있는 A3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3 고등학교 데이터가 있는 A6부터 A9까지 그 다음 D6부터 E9까지 다시 고등학교가 있는 웹개발이 있는 A13과 D13부터 E13을 선택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문제와 같이 차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차트 종류 재료비를 꺾은 선역 표시하기 위해서 재료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재료비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 차트 제목을 추구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 차트 제목을 범위정하신 다음 고등학생 진로 체험 학교라고 입력합니다. 새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최대값을 500이라고 입력하시고 주단위를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신청인원에서 인공지능 요소만 신청인원은 막대고요. 다시 한번 인공지능을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안쪽 끝에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에 대해만 값을 표시합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